인터넷 보건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인류의 시조 아담에 대해서 퀴즈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란 뜻은 사람, 불다 그런 뜻입니다 아담이 지명으로 사용될 때 있는데요 지명으로 사용되는 아담은 요단 동쪽 모압 땅에 있는 지명으로서 여리고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소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지점에서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육지같이 건넜다고 요소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지명이 아니라 인명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께서 상조의 마지막 날에 아담을 헐그로 지으시고 보기에 시임이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시임이 좋았던 그 이름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늘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진화론의 산물이 결코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숭이는 원숭이 새끼를 낳고 사람은 사람의 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퀴즈로 아담에 대한 인물 퀴즈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를 늘 시작하시고 기도를 함으로 여러분이 영안히 축복의 통로로 변경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 퀴즈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했는데요 1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그러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거로 우리의 영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이지 육체의 모습이 하나님의 우리처럼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진실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창조되었는데 그것이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라 흙에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의 갈비대를 취하여 여자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도되고 유에서 유도 장세계 보면 다 창조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 퀴즈 하나님은 인류의 시조에게 세 가지 복을 주셨는데 무엇이냐는 퀴즈입니다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복을 주었습니다 이 땅 지구촌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터전으로 만들어 주었던 복입니다 둘째는 충만해서 그 인류는 이 땅을 정복하라 했습니다 정복하라는 말은 잘 보존하라는 뜻이죠 세 번째 주신 축복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의 축복입니다 사람이 피조물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피조물을 지배하는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보다 거대한 동물이라도 사람의 수화에 종처럼 일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퀴즈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에게 무엇을 식물로 주셨나요? 하는데요 장세계 1장 29절을 보면 씨메는 모든 채소와 씨메는 모든 나무에 열매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로 인류에게 주신 양식은 채소와 나무에 열매였습니다 고기가 아니었고 식물로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퀴즈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무슨 재료를 사용하셨나요? 이 창조라는 말은 상세계 2장 7절에 보면 첫째는 인간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다시 땅속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둘째는 인간을 창조할 때에 무엇이 필요했냐면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결국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다른 모든 동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계는 동물의 세계와 다르게 많은 인류 문화가 또 인류의 역사가 번창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음 5번 퀴즈 최초의 인류는 어디에서 살았나요? 했는데요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 때는 삶의 터전이 필요한데 상세계 2장 8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창설한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 사실 하나님이 지구촌을 창조하셨을 때에 에덴 동산은 바로 아담과 하와이의 거주지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가장 먹거리가 좋았고 공기가 맑았고 물도 맑았고 황금보석이 가득했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좋은 에덴 동산을 무상으로 무료로 지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곳을 많이 가져도 떠날 때는 빈손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신으로 왔다가 또한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인생이죠 다음 6번 퀴즈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금하신 명령이 무엇이냐고 했는데요 2장 17절을 읽어보면 동산에 많은 나무 열매들이 있었는데요 그걸 식물로 주셨는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주셨죠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먹을 것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안 먹어도 행복하게 영생할 수 있는 좋은 장소에 살게 되었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최초로 금하신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다음 7번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했나요? 했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는 거기에 따른 벌칙이 주어졌는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반드시 정령 꼭 반드시 필연적으로 사람은 죽게 된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따먹었으므로 오늘날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고 죽음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게 된지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면 영생하게 되고 사망언도를 내리면 인간은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빨리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8번 퀴즈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누구를 지으셨나요? 했는데요 2장 18절을 읽어보면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돕는 배필의 이름이 하와였는데요 돕는 배필, 남편을 도와서 살 수 있는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여자를 돕는 자지만 여자도 남자를 잘 도와야 할 것 사랑은 서로 상부상주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9번 퀴즈 아담은 각종 짐승과 각종 쇠들에게 무엇을 했나요? 했는데요 2장 19절을 읽어보면 아담은 그들의 이름을 지어줬다 아담이 부르는 이름이 곧 모든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면 아담은 최초의 동물학자고요 또 아담의 지혜가 엄청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0번째 퀴즈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실 때는 무슨 재료를 사용했나요? 했는데요 2장 23절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담의 갈비뼈 하나로 지으셨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남자는 흙에서 여자는 갈비뼈로 창조하셨다 물론 그때 창조를 받은 아담과 하와는 나이가 한 살이지만 과학자의 눈으로 본다면 적어도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결혼이 가능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처럼 과학자의 눈에 보이는 것도 순식간에 재창조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11번 퀴즈로 넘어가서 아담은 여자를 보고 무엇이라고 했느냐 했는데요 2장 23절에 됐는데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빼라 이랬라 이랬네요 결국 아담은 하와를 봤을 때에 자기의 살의 일부인 것을 알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갈비뼈 하나를 빼서 하와를 만들기 때문에 남자의 갈비는 여자보다 하나가 적다 이렇게 말한대요 그것은 아니죠 갈비뼈 10개를 빼고 수술을 받아도 다음에 태어나는 사람은 다 10개를 가지고 태어나지 10개 없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절대로 없다는 말은 믿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 퀴즈로 넘어가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루게 되나요 했는데요 2장 24절에 그 정답이 기록되는데 첫째는 그 부모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떠나라 결혼하는 청춘 남녀들은 일단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을 해라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므로 살아갈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떠남과 연합, 이별과 새로운 연합이 주어짐으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을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죠 13번 퀴즈로 넘어가서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은 상태에서도 무엇을 하지 아니었냐 했는데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오늘날 그것이 무슨 직물 공장에서 옷을 만들어 입은 것도 아니고요 벌거벗었다 성경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날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끄러움이 없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사람이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정하고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되는데요 벌거벗았다고 했을 때 이런 오늘날 우리들이 입는 옷은 입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빛의 옷을 입혀주셨을 것이라 그래서 더욱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퀴즈로 넘어가서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뱀은 먼저 누구를 유혹했나요 했는데요 창세기 3장 1절을 읽어보면 그 정답의 기록이 되어있는데 바로 이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한 동물은 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보면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뱀이 상당히 지혜로운 동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뱀은 여자를 먼저 유혹했다 지혜롭기 때문에 여자를 먼저 한 것이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악과에 관한 명령이 아담에게 주어졌는데요 하와는 남편으로부터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듣게 되는데 직접 받지 못하고 남편을 통해서 먹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뱀의 생각은 지혜로운 생각은 하와를 먼저 유혹해야 쉽게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먼저 유혹해서 먹게 하고 하와를 통하여 아담을 먹게 함으로 둘 다 유혹에 빠지도록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뱀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쉽게 신앙을 떠나가나 교회를 떠나가나 배신자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퀴즈 입맛이 땡기죠 보암즉도 하고 그 다음에 탐스럽게 보이는 나무가 되었다 탐욕이 생겼다 사람은 똑같은 것인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먹으라고 하는 뱀의 유혹을 받고 보니까 전해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모든 사물을 볼 때에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영안이 열려지는 코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늘 기도하고 여러분이 눈이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6번 퀴즈로 넘어가서 아담은 어떻게 선악과를 먹게 되었냐고 했는데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 해답이 있는데 아내가 먼저 먹고 나서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어도 안 죽으니까 당신도 먹으라는 식이죠 내가 먹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남편에게 내가 또한 이것을 준다 이렇게 해서 사랑의 미끼로 유혹의 미끼를 던졌을 때 아담도 그것을 먹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자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자는 지혜로운 동물 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물질을 볼 때도 유혹의 눈으로 보면 안 되고 여자를 볼 때도 유혹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사람을 유혹할 때가 많은데 사람이 유혹을 받으면 그 유혹에 빠져서 돈 때문에 죽는 사람, 여자들 때문에 죽는 사람 혹은 남자들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7번 퀴즈로 넘어가서 범죄한 후의 아담과 그의 아내는 무슨 옷을 입었나요? 했는데요 창세기 3장 7절을 읽어보면 인류 문명의 최초로 만든 옷이 무화과나무 식물성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최초로 걸친 옷이었는데요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류 문명이라는 것은 날마다 발전해 갑니다 오늘보다 내일, 금년보다 내년이 더 발전해 가서 더 좋은 것을 입기를 원하죠 그 다음에 18번 퀴즈로 넘어가서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하는데요 상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 회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것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서 그것이 동행하는 것이 좋아서 함께 하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서워졌고 두려워져서 결국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고 숨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죄를 짓게 되면 설교가 듣는 것이 자기를 치는 것 같아서 듣는 것도 거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서 멸망의 길 저주의 길을 스스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의 즐거움을 느껴야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부정한 것이지만 빨리 깨우쳐 회개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축복받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퀴즈로 넘어가서 범죄 후 아담은 자신의 죄를 누구에게 핑계를 했나요? 했는데요 창세기 3장 12절에 그 퀴즈에 답이 나와 있는데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여자에게 라고 했습니다 결국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정가했고 아담은 하와에게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책임을 정가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여자가 나를 꾀었음으로 내가 먹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에게 핑계를 돌리면 안 되죠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짓는데 자기가 범죄했다고 할 때는 자기가 회개할 것이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번 퀴즈로 넘어가서 범죄한 후에 하와는 자신의 죄를 누구에게 핑계했나요? 창세기 3장 13절을 보면 하와는 뱀이 날을 꾀임으로 뱀도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뱀이 날을 꾀임으로 내가 먹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유의해야죠 다른 뱀의 유혹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보다 더 따르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삶의 지침표가 바로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다른 무엇에 유혹을 받아서 넘어갈 때는 내가 회개할 것이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저것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남에게 죄를 핑계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길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1번 보면 범죄 후에 하나님은 무슨 옷을 만들어 입히셨나요? 했는데요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화가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던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가죽 옷을 할 때는 동물의 가죽인데요 결국 그 동물이 죽음으로 피를 흘림으로 결국 인간은 가죽 옷을 입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또 가죽 옷을 입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죽 옷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또 질깁니다 그래서 겨울에 보온용으로 아주 좋고요 나무 잎은 마르면 다 부서지지만 가죽 옷은 덥거나 춥거나 언제든지 우리의 몸을 가릴 수 있는 좋은 옷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죽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여러분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함께 쫓겨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 살지 못하도록 화연검을 두어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는데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는 지옥을 갔을까요 천당을 갔을까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아담의 가정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물의 희생을 통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여기 한 동물이 죽었다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써두신 그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요 누가 보금의 족보를 보면은 예수의 탄생에서 시작하여 아담까지 구원의 족보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주시고 그 축복의 계열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아담이 제일 윗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나면은 생명책에 아담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일식으로 추방되고 죽음을 당했지만은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아담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생명록에 기록이 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신구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을 생각하며 퀴즈로 풀어보았는데요 우리는 아담의 다 후예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셨습니다 황인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한 혈통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는 다 노아의 샘함야베 세 아들의 후예가 오늘 이따구에서 지금까지 번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흑인 정도 백인 정도 다 우리의 선조로 올라가면 다 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고요 또 유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데 과학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은 흑에서 사람을 만들고 흑에서 모든 동물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갈비뼈 하나라도 아담을 지은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의 작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에게 갈비 백개를 빼서 준다면 그 사람들이 백개를 가지고 백사람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못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유에서도 전혀 다른 새로운 피의점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로 붙어왔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본향 찾아가는 인생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첫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생 재물을 통하여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 그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천국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퀴즈 방송을 듣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기의 구조로 삼으시고 영생의 길을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취자들이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히 계십시오 9 5 5 6 7